하나 둘 셋 넷 나는 나는 갯바위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파도 어느 고운 바람 불던 날 잔잔히 자 이어서 여러분 무서운 친애입니다 우리 혜인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인과수 혜인입니다 감사합니다 헬륨가스 목소리로 유명하대요 제 데뷔하자마자 헬륨가스 마셔서 목소리가 그러냐고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자 이어서 강성범 이재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대리운전 CF 찍었잖아요 요즘도 나오죠? 아니요 요즘은 끝났어요? 요즘도 끝난지 한참 됐죠 저는 뭐 없어요 강성범씨가 선전한 대리운전에서 부르신 분들은 강성범이 왜 안오냐고 야 대리운전 강성범이 오라고 그래 기사님들도 회사에 문제 있으면 강성범이 나오라고 전 그쪽에 없어요 아예 모델만 하신 건데 모델이고 거기서 운영 잘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재현씨도 오랜만인데 오늘 살짝 감기가 와서 몸이 좀 안좋아요 아이고 네 지금 제가 공연을 한달 동안 했어요 모노드라마 첼로의 여자라는 공연을 혼자서 하는 1인극이라서 쉬지도 못하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한 이틀 있다 바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몸 상태가 좀 많이 안좋습니다 손이 이렇게 떨리실 정도로 몸살이 좀 심하게 오셨어요 가뜩이나 저도 노래 되게 못하는데 그리고 이재현씨가 데뷔한 거로 따지면 거의 배한성씨랑 봉기세요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일찍 데뷔를 했어요 진짜 인형같아요 진짜 아이콘이었지 아이콘 인형이 저 어렸을 때 이재현 누가 데려가나 했는데 아유 출신입니다 아유 출신입니다 아유 출신입니다 어렸을 때 데뷔하면 대신 그거는 힘든 거 있겠다 뭐 성형수술을 못하잖아 그거보다도 이미지가 너무 이렇게 각인되어 있으니까 커서도 조금 컸다라고 인정을 하질 않으셔서 대부분 아직도 어리게 보느냐 둘 중에 하나야 아주 나이가 많거나 많게 보거나 아주 나이가 어리게 보거나 중간이 없어요 자 예선 좀 들어갑니다 먼저 우리 양하영 선배님과 혜인이가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룰레 돌려 주세요 멈춰 아침에 잘생겼어요 아유 나 이거 에프티 아일랜드 착해요 에프티 아일랜드 착해요 아하 지금 인사한번 하는 건가요? 에프티 아일랜드 예예 착해요 하하하하 잘생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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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아파트 살아 우와! 정말이다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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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울 때 눈 감으면 더 잘 보이는 그런 사람 잊으려 하고 지우려 하면 더 많이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 꼭 올 거라고 내 가슴에 해로운 거짓말을 하고 꼭 올 거라는 말은 안 했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넌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난 너로 인해 그 죄로 인해 기다림을 앓고 있다고 내가 더 많이 사랑한 죄 널 너무나 많이 그리워한 죄 난 너로 인해 그 죄로 인해 기다림을 앓고 있다고 난 너로 인해 양하영 씨! 아 뭐 쉽지 않았습니다. 쉽지 않았어요. 한 번 연고등이 들어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FTRN 우리 아파트 살아요? 진짜? 좋겠다. 너무 좋아하는데요. 한 번도 못 봤어. 우리 스타일리스트랑 매니저랑 봤대. 소음만 들었구나. 누군지 모르겠는데 밤에 술 먹고 올라가는 거 봐. 뭐 먹을 수 있지 뭐. 룰렛 돌리겠습니다. 룰렛 돌려 주세요. 멈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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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 오토여러만 누른 곳 100m 전! 누가 할까? 오케이 파이팅 괜찮아 편하게 짜! 남자 꼴에서 키가... 저기 보이는 노란 찻집 오늘은 그녈 세 번째 만나는 날 아멘